오산시 청학동에 위치한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 세계 유수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벤치마킹한 시설과 최신 목공장비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팅기 등을 갖춘 각 공간에서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목공에 진땀을 빼기도 하지만 이내 적응해 디스크 샌더와 탁상용 드릴 등으로 원하는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처음 해봤는데 마음은 따로 생각따로 하는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직접 그리고 자르고 톱질을 처음 해봤는데 톱질하는 것도 재미있고 원래 목공을 좋아했었는데 여기 오면 장비도 갖춰져 있고 재료도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훨씬 재미있고 쉬운 것 같아요. 건담이나 자동차 같은 거 예전에 만들지 못했던 거 그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언뜻 보면 일반 목공교실인 것 같지만 여러 모형을 직접 만들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족보행에 필요한 기계원리를 알아가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작품에 센서를 부착하고 컴퓨터 코딩을 연기하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캐릭터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계적인 것과 컴퓨터 코딩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여기 지금은 제가 사람이 돌리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다 모터를 달고요. 서브모터를 달고 여기에 아두이노나 미트브릭이나 여러 가지 코딩을 할 수 있는 부속을 넣고 입력단 어떤 센서를 놓게 되면 그 센서값에 의해서 이게 구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사실 뭔가 만들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막막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직접 한번 생각하고 만들어보면 진짜 학생들이 내가 생각한 거를 만들어볼 수 있는 어떤 자신감, 용기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거 더 나아가서 코딩하고 이런 거를 연기하게 되면 이게 바로 IT융합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교육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상했던 것을 도구를 이용해 직접 만들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이른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도 키우게 됩니다. 메이커 교육하면서 융합 교육 이런 거를 그리고 창의 교육 이런 거를 되게 요청도 하고 그런 교육 방향을 흐름으로 가는데 융합, 창의 이런 거는 사실 문제 푸는 것만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몸을 써서 수업을 듣고 뭔가를 해봤을 적에 답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고 그 실패를 계속 다시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거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나은 어떤 결과물로 있어서 노력을 하니까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얻는다는 게 창의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의 교육에서 얻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지난 30일이 정식으로 개관한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는 지역의 교육 관계자들과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산시는 첨단 장비를 갖춘 메이커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과 대학생, 지역 주민이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관내 7개 초중고를 선정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 강사 양성 과정 등을 통해 공교육 안에서도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개관식에서는 앞으로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 뒤로 들어설 경기 태그 캠퍼스도 화두가 됐는데요. 경기 태그 캠퍼스란 메이커 교육부터 R&D, 스타트업까지 통합 지원하는 교육 창업마을로 오산시는 이를 위해 올해 경기도 정책공모심사에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연면적 약 1,900여 제곱미터 4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뒤에 부지를 이용해서 태그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창의 공간이 더 확장돼서 청년들까지 이어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또 기업이 요구하는 샘플링이라든가 R&D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창의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교육으로 떠오른 메이커 교육. 수년간의 준비 끝에 지자체 최초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한 오산시는 앞으로 산관악을 잇는 메이커 교육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